시작 어 지금 cpu 사용렬이 어제 99% 했다면 오늘은 60%로 내가 30%를 감쇄시켰지 엄청난 매직이야 이건 진짜 상자를 찾아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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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니까 여기를 먼저 올라가는 것 같다 올라가서 여기서 이 다리를 다시 과거로 돌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저기 상자가 있네요 저 상자를 이용해서 넘어가면 돼 여기를 가져가고 어? 잠깐만 아니 저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컴을 바꿨냐고? 절대 아니지 컴퓨터는 아무것도 하드웨어는 손댄게 없어요 밤새면서 내가 방법을 터득 했죠 우우우우우우우 우아 쩌그린들 됐다됐다 오 오 오 씨, 맙쪄!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 봐라, 저것들. 밥은 난데. 빨리 이 총을 바꿔야 돼. 이 개트린 거 이거, 아... 안 좋은데? 뭐야. 냠냠. 이 상자를 또 어따 이용하는 거겠지? 상자가 있다는 얘기는? 저길 넘어가는데 사용하나봐요. 여기 넘어가는 데 필요한가봐요. 그냥은 안 넘어가지니까. 자. 어, 이 게임은 재밌으니까 해보세요. 내 추천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싸!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5,000원이면 살 수 있을 거야. 때려주고.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1,700원에 팔았다고 하더군. 라면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없애주고. 그런 게임들 보단 나아. 게임을 사니, CD 케이스를 주네요? 그 게임보다는 날 거야. 아니, 무슨 게임을 샀는데, CD 케이스를 주어. 어, 유일한 단점 중의 하나가 자막이 없는 거죠. 근데, 별로 자막이 없어도 게임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고, 옛날에 내가 콘솔 버전으로 제가 먼저 샀을 때, 그때는 대사집을 줬었어요. 대사집을 줬었던 걸로 기억해. 자, 샷건으로 바꾸고. 샷건으로 업그레이드 해놨으니까. 탄창도 충분하고, 오케이. 갑시다. 아, 이거 뭐야? 저거 소비에트 연방 헬키죠. 체력, 좋아.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불안하게. 어, 왜 시커가 있지? 여기에? 불안하게? 적들이 많이 나오나? 어, 뭐야. 저것은 방사능 EMP 어... 갑자기 과거로 왔네요? 총알을 좀 아껴야 돼. 야, 이거 살짝 보이는데 이거 맞출 수 있을까? 이거? 이거? 시커 어디 갔지? 이제 시커를 이용해서. 멀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시커는 전방 1km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 있어도 다 죽일 수 있지. 야, 그래. 저것도 괜찮네. 저 통 떨궈도. 어, 너무 멀데 저건. 한... 참... 똥... 안... 날라가. 위로 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가도 돼. 이런 식으로. 가자. 야, 뒤에서 안 먹고 온 게 있나? 어어... 체력이다. 던지지마! 수류탄을 어디서 던질라고. 어? 방패병이네? 아이씨. 방패병은 다리를 쏴야 되죠. 다리. 한 명 남았을 텐데.. 갔지? 어? 한 명 남았을 텐데. 야아. 저 멀리 있네. 가자. 어? 어? 아니이이 내 옆에 있었네? 어 이거 여기 또 있네? 업그레이드 이 긴급한 상황에 업그레이드가 있다니 에너지 어 넷, 일, 사 너 아이디가 임마 왜 그따구야 어? 고맙지가 않아 나는 너한테 날 우롱하는거야? 한번 봐줄게 하나도 안고마워 강태 안당한걸 다행으로 알아라 일로와 일로와 오케 야, 난 니가 백개를 싸도 안고마워 인마 천개를 싸면 고맙거 같기도 하고 스읍 그럴거 같은데? 요고 이쪽에 길이 있네 사람 솔직해야지 그러면 거짓말을 해? 잠깐만 다시 시간이 과거로 다시 폐기하려는 듯? 어 렌코 렌코 내 신호가 몇초동안 끊겼었대 근데 그 짧은 찰나의 시간동안 나는 한 30명을 죽였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공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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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싱글러리티의 근원지야 저기까지 빨리 가야돼 캡틴 저쪽은 도크에 부족한 앰플리피케이션 플랫폼이 파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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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하라고 하네요 저거고 자 어 코군 투자이 팬클럽 고맙다 이쪽이 길이겠지 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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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돈 트러스트 미 왜? 왜 믿지 말라 그러지? 물 물로 가는 건 것 같아 이 공기방울로 가면 숨이 차나? 아닌데? 숨 숨이 숨이 오후 오 숨이 모 이게 뭐죠? 와아 아 아 아 두개는 필요 없나? 야아 파워복구했어 파워복구했어 아아 이렇게 하는거군 물이 빠지네요 업그레이드 칩도 있고 두개 모았으니까 샷건 데미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네 스낫도 데미지 풀업이고 샷건도 데미지 풀업이에요 다 한방에 죽여야지 약간 그 크레인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을거에요 어 요거 야 주인공 정말 엄청난 능력이야 배를 만들어 배를 와 야 대단해 대단해 저게 TMD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미 셰프 장군이 이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지 이 정도의 대단한 힘이니 우리 부터에서 보면 캐트린과 함께 도전을 향해 하지만 기다려주세요 너의 대단한 힘이니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그냥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능력이 있지 여기서 이거 뭐 쏘면 이게 내려오는데 뭘 쌓더라 내가 아 이거 오케이 뭐야 뭐야 나보고 좀 경고를 했는데 TMD의 능력이 여기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인지 뭔지 잘 제대로 못 들었어요 여기가 무슨 뭐 자기장이 있는지 뭔지 제한적은 아닌 것 같고 TMD의 능력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어요 몰려온다 몰려와 몰려와 괴물을 어떻게 괴물로 또 만드니 얘는 이미 괴물인데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건 몰라도 야아 세 개나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어 어 이거 갖고 갈 거야 아 이게 불안정한 상태구나 배가 내가 복구를 하긴 했는데 배가 이렇게 지금 완전 복구된 게 아니고 약간 불안정하네요 내 능력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나봐 괴물들하고 지금 소련군하고 막 싸우고 있네 나는 몰래 가야지 안 걸리게 이거 먹고 가야지 어 어 어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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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 거시기 빨리 으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가 없네 아아아아 아하아 여기 어딘지 알았다 아 일단 업그레이드 샷건 풀업 해야지 데미지 데미지 풀업 오케이 됐고 이게 되게 웃긴 총인데 통통이 총이라고 이거를 쏘면 쏘아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쏴가지고 똥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내가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딱 터뜨릴 수가 있어요 턴턴 볼 어 난 처음에 드래곤불인 줄 알았어 자 전력을 복구해주고 땡겨주고 근데 저 안에 저거 나 먹고 싶은데 저게 아마 어? 저거 어떻게 먹더라? 이거 이렇게 절로 절로 굴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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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거 문 열리는데 아씨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했지? 아니야 이거 쏘는 방법이 있어 그래 아 이제 손에서 놓으면 터져 손에서 놓으면 터지네 어디에 구멍이 있나? 이 안에 어디 구멍이 있나? 있네 에이 그냥 갈거야 어 어 그냥 이 총 안 갖고 가 안 갖고 가면 안될까요? 근데 이 총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샷건으로 내가 이걸 못 먹고 가다니 아이씨 위에 구멍이 어딨어 구멍이 없는데요? 없잖아 다 철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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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여길로 보내야 돼 공을 여길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에 막 안 막혀 있잖아 다 아 파란 파장을 왜 쏴 이거? 이거 아니라니까 그냥 터지잖아 어 어 저거 어떻게 먹지? 아 나 분명히 먹었었는데 이거 옛날에 여기? 이건 아니야 여기다 쏘면 안 들어가 어 막 오기 생기네 야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알려줘 나 알려줘 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먹었는지 이게 여기서 터트리면 저게 열리고 이게 터지면서 문이 열리거든요 아이씨 승질나네 뭔가 분명 있을텐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냥 이걸 여길로 공을 굴려가지고 일로 들여보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공이 일로 들어가게 하려면 거기서 빵 터트리면 이건 내가 알아 근데 이거 공을 여길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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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보내는게 중요하지 아이씨 여기서 안올라가잖아 공이 공이 안올라가.. 아유! 공이 안올라가니까 문제지 공이 점프가 돼 와아씨 공이 점프가 돼 아이씨 아이씨가 이게 뭐 뭐 에이아이여? 참나 와아 아휴 공이 점프가 돼 세상에 마더 마이 브레인 허..헐츠 엄마가 내 뇌를 아프게 했대 걔 뇌인가? 야아 점프가 되다니 세상에 이제 이 총 필요없어 내 총 어디갔어? 샷건 야아 해결했어 해결했어 기분좋아요 기분좋아요 가 가 가 역시 데미지 업그레이드하니까 두방이군 헬스팩에 맞아볼래? 헬스팩에 맞아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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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싸워 잘싸워 나는 남은 자만 죽이면 되지 야아 괴물이 밀리 괴물이 밀리 괴물이 밀리 그럼 괴물을 또 만들면 되지 일로와봐 이스끼야 그 혼자 남았으면 잘가게 잘가게 이스끼야 이거나 먹어라 여유 어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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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거의 머리 보인다 너 어 샷건이다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못 올라갔네 체력이 필요가 없어 너무 많아서 지금 배가 아직 완전하지가 않죠 오지마 오지마 내려가자 오오 두개나 있네 왜이래 도와달라는데 난 널 도와줄 수가 없어 어 어 여기 업그레이드 또 있어요 근데 이건 먹기가 쉬워 어 샷건 뭘 업그레이드 하지 두개가 있는데 클립이랑 재장전 하나씩 딱 해주면 딱 맞겠다 그리고 요게 이건 재장전 하나만 해주면 되고 샷건 탄 사지 말고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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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빨라 내가 왜 이렇게 열었냐면 여기서 만약 총을 쐈으면 난리가 난리가 나죠 난리가 여기서 총 쐈으면 난리나 이거봐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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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움직일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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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야 업그레이드해서 한 방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안했으면 위험했다 그냥 다 죽이자 어 이렇게 된거 강행 돌파다 음 음 야 어 이거 막 이런거 막 혐오 막 그 뭐라 그러지 막 구멍같은거 막 뚫려있고 막 환공포증 어 막 그거 같애 어 이 사람은 왜 죽었지? 도망가서 문을 닫았는데 안에서 어떻게 죽었지? 어떻게 죽은 이유가 있을거야 이 라디오 로그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나오겠죠 두개 감사합니다 야 인마 가 얘는 머리가 두개고 얘는 머리가 하난데 머리 두개 있는 놈보다 머리 하나 있는 놈이 더 세 왜그럴까 이거 봐 얜 네 방인가 맞아야 죽죠 저게 다 방사능 때문에 저렇게 된거지 respectfully 자 세이브 됐고 오- 뭐가 약간 살짝 기울어져있네 停 Н